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채찌피티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AI가 자동으로 웹사이트에서의 내 행동을 감지하여 캡처하고 이를 가이드로 제작하는 툴인 스크라이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스크라이브의 업그레이드 버전, 가이드입니다. 스크라이브는 사용자의 행동을 단계별 가이드로 캡처하여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이드는 스크라이브와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캡처한 이미지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상위 버전이기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이드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이드는 영상을 약 11배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용 생성 AI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도 스크라이브와 마찬가지로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캡처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클릭이나 입력과 같은 모션에 반응하여 이런 단계별 가이드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이드가 스크라이브와 다른 것 중 하나는 바로 캡처된 이미지들을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하고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시작을 위해 우측 상단에 있는 캡처 하우투 비디오를 클릭해주면 어떤 것을 이해한 것인지와 제목 그리고 언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채찌피티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으로 GPT-5급 성능을 내는 방법의 컨텐츠를 다뤘었는데 이를 다루는 모습을 가이드로 한번 캡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영상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좌측 하단에 있는 G버튼을 누르시면 캡처는 종료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각 진행 단계별로 좌측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나오며 각각의 단계를 누르면 해당 테이블로 이동하게 됩니다. 총 88개의 행동이 이렇게 1분 37초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생을 눌러보면 마치 컷 편집이 된 것처럼 각 단계별로 나눠져 있던 이미지들이 모두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확인도 해보시면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편집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모아붙인 영상이기에 이미지 개별 수정을 통해 영상 전체에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배경색과 테마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작업이 완료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스위치 투 뷰 버튼을 눌러 영상 완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완성본까지 확인을 하면 끝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쉐어를 통해 공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포트를 눌러보시면 프리플랜에서는 아쉽게도 영상 다운로드가 불가능했습니다. 프로플랜에서부터 영상 다운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유용하다고 느꼈던 스크라이브의 상위호환 버전 가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무료플랜에서의 영상 다운이 안된다는 점은 아쉽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결제하셔서 직접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사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